아 안돼 당신 걱정이 다시 아이 지금 오의가 아니어서 오의가 없으시면 합니다 하자 그래 사실 시아미랑 더 사이가 좋은데 어 얘가 지금 E라서 그래 D도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뭐지 어? 열등감 폭발한거지 어 어 연규염하고 좋지 그리고 시아미 좀 애들한테 잘해줘서 두루두루 친해가지고 어? 더 좋아 국경개방 그래달라고 D도랑 싸울 때 아사 싸고 도와주게 방이조학도 같이 할까? 응 방이조야 제안 오 좋아 어 그래그래 수락 인카도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고 새거도 꽤 인카도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고 지금 새거도 꽤 평화족이 말려냈다고? 벤쿠버와? 평화족이 말려냈습니다 아 얘네 얘네 바빌로 쪽 바빌로니는 우리랑 친밀하면 됐네 어 웬일이지? 정책 합리? 합리 합리 네 원래 이념도 해야되는데 원래 이념도 해야되는데 우리 잘살고있어 굉장히 굉장한 나라야 묘하게 잘 버티고있어요 어? 티레 다시 돌아왔다 어? 중립대인데? 뭐지? 얘가 텔러가 티레를 먹었었나봐 아 그런가봐 근데 해방됐나봐 그러네 그러네 티레랑 친해질까? 티레랑 우리랑 조금 높네 사실 얘네가 티레로는 나쁠거 없네 그쵸 뭐 근데 꼭 친해질 필요가 있는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래 지금 우리는 이미 끝났 야 이거 봐 봐 이미 목적을 잃었어 우리는 이미 과학 승리 아니면 살 길이 없는거 같아 돈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더라고 그러기에 너무 늦었어 우리 너무 이사가 되기를 넣어봐 지금 다시 일로 왔는데 돈으로 어떻게 해서 살겠다 이랬더니만 돈으로 어떻게 해서 살겠다 이랬더니만 결국 도시하나 먹고 도시하나 겨우 관심이 진해지고 연구하면 그래 고마워 고마워요 연구하면 고마워요 연구하면 좀 터져 연구하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터지는게 없어 근데 과학을 하긴 해야겠다 과학이 좀 많아 저 정글때문에 그냥 과학으로 하는게 나은거 같아 왜 대사원이 하면 신나게 팔이 올라가는데 하자 그래 일회왕께서 필요하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동그랑 해줘야 되죠 불행이 오라서 근데 지금 뭐 정글때도 불에 딱히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뭘 별 차이가 없어 엄청 좋은거야 중요한거야 불행이 오 자 다 동그랑 만들면 다 기뻐할거야 종교 때문에 바느질아 하지않나? 뭐지 참? 연구해봐게 멍청같기도 하고 좀 바보같아 했던거 또 하고 했던거 또 하고 오 기술 움직임 오 오 보자 과학이론 과학이론 어디 볼거야 근데 아까는 항해수보다 훨씬 높은거 같아서 그거보다 훨씬 높지 과학이론 이거래 무료 오케이 어 공립합격 좋아좋아좋아 이제 멍청하여서 좀 더 상할 수 있을거 같아 어 어 니 꼴디드살출 어 꼴디드살출 꼴디드살출했어 포카텔로가 전쟁에서 완전 패배했나봐 완전 망한거야 디도봐봐 점수올라구 그니까 여기도 다시 뺏겼지 파차쿠티가 그래 디도를 항상 알고 있어 우린 항상 조심하고 있어 아니구나 디도가 아니구나 파차쿠티 딴 데야 바빌 아닌데 인카네 어 인캐아 우리 친한데 야 니네랑 둘이 친한거 아니었니? 시아미랑 왜 갑자기 야 겉 그런거 있잖아 여자들끼리 만나면 겉으론 친한척하면서 뒤에서 직장 다 까는거 그런거구만 그런거야 그런거 지금 보니까 딱 그런거네 어 그런거네 응 셋이 있을때 같이 간적하다가 둘만 있으면 맞아 뒤 땅 까는거 맞아 걔가 넌 네 욕지게 하더라 막 이러면서 그치 내가 진짜 듣는데 힘들어 죽는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거야 지금 없을때 욕한다고 맞아 맞아 공유팍교 그래 공유팍교 하자 멍청한 사람들 말자 맞아 더이상 멍청해놨는데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만 1900년년인데 아직도 초등학교가 없다는 심각한거거든요 조선도 없지않았어 1900년대 없었지 근데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는 어 펴가지고 가자는데 그래 수박해 나쁠거 없지 어 그치 우리 에디오피아는 사실 저쪽에서 요구해왔는데 우리가 뭔가 달라고 할걸 나름 아 뭔가 달라고 했어야지 도시 하나 달라고 그럴걸 도시를 달라고? 어 저쪽에서 먼저 해온거잖아 해줄까 근데 안해주겠지 신혜가 지니까 지금 저런거였는데 아 멍청했다 아니 지금 불행때문에 안돼 왕인 제가 아니랬네요 지금 아냐아냐아냐 안먹는게 좋았어 아니야 먹었어야 됐어 아냐아냐 불행때문에 안돼 지금 여기서 눈에 띄게 괜히 해주면 안돼 하나 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 예술기급? 좋지 좋지 위대한작과 예술가미 빈도 없지 그거들어라 그리고 얘는 우리야 최혜동맹이야 최혜동맹 무조건 제 표현이야 맞아 제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리는 1등국가 표현이야 사실 근데 그렇게 잘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잘 생각해보긴 해야돼 아냐 일단은 무조건 해줘야돼 우리가 친한데 오빠 지금은 닉카랑 살리면 우리는 친한다던데 아까도 막 융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흐흐흫흐흫 assets 얘들에게도 오락가락해 지금 야 그거라니까 친한척하고 방금까지만 해도 진짜 막 까다가 융모를 꾸미고 오 오오 또 훔쳤어 훔친게 아니야 저것도 그거라한거 아니야 그저저거 뭐지 우리 같이 해가지고 왜 왜 갑자기 아니 그 영구협약 아 그래서 그런가? 또 항해야? 전기 전기 전기가 뭔데 이거? 알루미늄 아니야? 알루미늄 표시하면 돼 도시 있나 보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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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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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나 있어 좋아 좋았어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좋아 좋아 수력발전소도 할 수 있고 수력발전소도 할까? 우리 알루미늄 이미 5개 들어왔어 수력발전소도 할까? 우리 생산력이 별로 안좋아서 여기 진짜 생산력 안좋거든 수력발전소 증권거래소도 생겼고 돈도 늘릴 수 있고 뿅뿅뿅 어떻게 살고 있어야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훅 망할 것 같았는데 디도의 위기를 넘기는게 갑자기 잘되고 있어 디도의 위기를 넘겼어 어 그래 관계가 뜨면 나도 원치 않습니다 하자 그래 말라카를 보호하겠다는 사람을 취소하고 우리가 말라카를 보호하겠다는 사람을? 아 그래 돈으로 다시 올리면 돼 돈으로 다시 올리면 돼 돈으로 다시 올리면 돼 아 바빌론이? 바빌론이 여기? 근데 좀 운동을 꾸밀 수 있는게 이제 딱 복경적이게 접정이 돼서 접경이 돼가지고 근데 좀 쳐들어오기가 힘들긴 해 사실 여기에서 막고 여기서 막으면 되는거거든 뭘 꾸밈을 알면은 좀 니네가 그냥 도와줘 그러니까 뭐 땐 놈들이야 여기 석이 여기 우라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땅을 그냥 정화시키게 아 아무도 못쓰는 평화의 땅을 만드는거지 아 뭐야 사람들 왜 정리가서 오지 아 우릴 때 알람박이 껴야돼 지금 어쩔 수 없지 국가에서 지금 이 나라가 최고라고 이러는데 다시 절로 가겠지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어 우리 사이야 그래도 아니야 다 빵이야 얘만 1이야 얘만이 순서랑 어떻게 우리 네번째지 근데 이 나라가순인가 보지 뭐 모두 수력할까 우린 생산력이 너무 적어서 확인해야 돼 수력하자 3탄 밖에 안되잖아 2탄? 우리 공장도 있어야 되는데 석탄이 없네 석탄이 없네 지금 보니까 석탄 어디서 좀 받아왔나 어 석탄 여기있다 어 티레 티레 티레랑 친해져가지고 티레랑 친해질까? 시리한테 한 천원 주자 아 한 오백원 주자 시리 누구랑 저거지? 그냥 뺏어 뺏어 어차피 우리이랑 친한 애야 그래 이 정도는 봐주겠지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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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충분할 것 같은데 아아 아 아직 우호국이야 250만 줄까? 지금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자 20을 얻을 수 있다는데 70 79 아 엄청 많이 되겠다 아 천원 줄걸 그 처음부터 그치 그치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먹어가자 다음부터 와 구역구역 산다 이걸 여기로 이디오피아로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신기하게도 이래서 과학 승리를 하는거지 결국 과학 승리로 탔어요 지금 내 생각에는 결국 과학 승리 할 것 같긴 한데 전혀 이상하게 치게 했는데 어쨌든 과학 승리 아 절대로 지금 어 기술음식 또 떴어 증기기관 어 증기기관이 당연히야 무조건 앞에거지 응 비싼거에요 지금 어 아 아 우리가 우리가 전판 조선했을때도 다 다 걔네를 다 스파이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관 보내지 말고 다 스파이를 보냈어야 됐어 우리 과학 승리 할 것 다 스파이를 보냈어야 되는데 실수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다 훔치고 빨리 오히려 그 턴을 턴을 그리고 뭐지 동맹을 요구하면 동맹이 다 해주면서 그 뭐지 과학 같이 해주고 그랬어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랐어 세상을 몰랐네 그러면 우리 좀 더 빨리 날릴 수 있었을텐데 그니까 아니 그래도 졌어 그래 맞아 저것 때문에 여기 신자 한번 봐줄래? 아이 뭐 이렇게 아이 중요해 신자는 일곱 명 여섯 약간 똑같애 아 왜 이렇게 안 늘어? 알아서 안 누나보지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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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뽑을 수 있다 뭘 뽑아 선지자 아 진짜 여기 수력 아니지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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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력해줄까? 사실 여기 우리 땅은 생산이 전혀 없어 여기만 여기만 좀 있긴 한데 수력해줘야겠다 우리는 너무 생산력이 딸린다 수력은 무조건 지어야 될 것 같아 아잇 왜 저 뽑아야지 아 선지사 어 선교사 뽑았어야지 아이 그거 뭐 조금 늦어도 되지 뭐 그거 내 크게 혼났다고? 우리가 왜 크게 혼줄 나 아니야 우리 크게 혼줄 안 났어 잘 버텼어 우리 잘 버텼어 우리 잘하고 있어 유대한 선지자 오 좋다 어 이거 그냥 뽑을 수가 있네 이거를 쩌네 뽑자 보낼까 그래서? 저기 우선 아 위대한 선지자로 저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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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랐다 뺏겼어 아 뭐야 이거 야 발랐다 빨리 돈 줘 누구야? 아 이 카 얘 문수 쪽 뺏어 먹었네 포장 잠깐만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 보자 여기 여기 34? 선물을 여기 500 줘야 돼 어 전쟁에 필요한 유닛을 선물해달라고? 전쟁에 필요한 유닛을 선물해달라고? 이거 선물해줄까? 뭐? 유닛 선물하기 한 다음에 이거 해줄까? 정찰병 선물 되나? 한번 해보자 정찰병 필요 없잖아 정찰병 전쟁 유닛인가? 전쟁 유닛이지 유닛 선물하기? 어 어 유닛을 주면? 안 되네 안 되네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석궁벽? 어 석궁벽 주자 석궁벽 석궁벽 저거는 저거니까 된다 된다 예 오케이 그리고 벽 어딨어? 아 지금 뽑아가지고 바로 안되나 오 얘 이거 나왔다 오 게를링 기간총 게를링 기간총 아까 거기 보내자 아 여기로 보내자 어 군사가 많아 보인다고요? 오 야 우리 행복 육 됐어 오 아 행복은 다시 아 이거 많은 거 아니야 지도를 막기 위해서는 강대국에 우리는 아 이제 알루미는 우리 필요 없는데 좀 더 받을까? 근데 알루미늄 받아서 뭐해? 딴 거 받자 막 루피라든지 이런 거 뮤닛을 뽑을 수 있잖아 근데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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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석유 받자 석유 알루미늄 빼 알루미늄 빼 그리고 제안 어싸 알루미늄 알루미늄 붙들었어 쟤네 어 어 우리도 빨리 알루미늄 저거 개발하자 우리 개발이 돼서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우리 이렇게 프랑스랑 저번에 한번 저거 했잖아 여기 바로 요것 요것만 해도 되겠네 우리 일꾼 할 일 없으니까 여기 데려가가지고 그래 일꾼 다 우리 두명 아니었네 일꾼? 두명이야 여기서 일하고 있어 한 명 일단 선지사부터 보내자 망치망치 어디있어 한 명은 이러고 있고 한 명 설마 뺏겼나? 왜 한 명 안보이지? 죽었나? 죽었나? 마다 죽었나 본데? 하나밖에 안보여 아 진짜 에이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뭐지 이게?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내가 이런거 아니야 네 그냥 뽑아 일꾼을 뽑아? 아냐아냐아냐 딴거 다 뭘 해야될거 아니야 공립학교 아니면 중간거리에서 풍차? 풍차 생산력 올라가니까 그래 풍차 여기도 풍차 그래 일단 생산력을 올려야돼 네 생산력을 조금 올립시다 그리고 저희 꼴찌에서 벗어났어요 어 꼴찌에서 벗어났어 아 수력이 아 진짜 알루미늄이 없어서 안된다 그니까 알루미늄 지금 빨리 저거 해야돼 지금 개발이 안되있어 알루미늄 여기 일단 중간거리에서 하지 그걸로 가니까 아니면 정 안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일꾼을 하나 사 아 돈 많으니까? 응 그래 돈 하나 가지고는 진짜 힘드니까 220원 밖에 안하네 그래서 바로 옆에 여기 있잖아 다음 턴 우리 진짜 엄청 많이 발전했어 조금만 가면은 카드 4자르 그래 우리 여기 여기도 올라가겠다 조금만 더 가면 어 뭐야 디도가 1등 됐어 안돼 타이야 타이가 됐구나 어 디도 진짜 나간데 이 무서운 년이야 역시 어 대상 저거 정해줘야돼 베렛 오? 발레탑 장난아니에요 종균장암정 27일날 줄 수 있어 오? 엄청 올라가다 다 27석 줄 수 있어 역시 그러면 이게 낫지 않아? 뭐 낫고? 어 압력도 좀 줄이고 그래 금도 많이 받으니까 지금 196군 그렇지 광산 아 좋아 생산력도 올라가 광산 벗어로 순여가지고 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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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음식은 그렇게 필요가 우리는 음식이 필요한게 아니야 음식은 음식 타이어는 어차피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어 뭐야 여기 있네 아 이거 갑자기 갑자기 나타났어 아 내 220원 그래 좀 더 빨리 일해 그래 아 아 야 쟤 갔나?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어 배고프다고? 라면 안 사온다면 아 근데 갑자기 배고픈데 라면 사와 너무 일을 했더니만 배고파 뭐 니가 한 일이 뭐가 했다고 어? 클릭질 클릭질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잖아 뭐냐 야 니가 고민했다는거 완전 습이야 아 유세한 작가가 나왔는데 무조건 나한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야 이랬으면서 뭐 뭘 니가 고민을 뭘 했는데 같이 고민한거지 의결을 물어봐서 야 모든걸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의결을 내면 니가 결정하는거잖아 같이 이렇게 협동을 하는거지 왕과 함께 내시가 뭔가 뭔가 이상해 내시가 뭔가 이상해 이상할거 없어 많이 이상해 이따 라면 사지마 어차피 지금 오는거 같아 지금 한 10시쯤 됐거든요 뭐야 아 얘네 약해 얘네 약해 얘네 약해 하루 RCD가 누가 위안에 이자는 관심 없어 지금 얘네 약해서 얘네 도와주기가 좀 그래 얘네 우리 바로 이란 말이야 좀 강한 애가 저런거 하면 그래 믿고 가자 아 수락해주지 대사가 왜 그냥 나쁘지 않은거 같아 어차피 스파이는 무조건 보일 수 있으니까 대사가 그래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젤다님 네 젤다님 아 그리고 저희 꼴찌 벗어났습니다 젤다님 아 이제 꼴찌에서 꼴찌에서 2등이에요 한단계 올라왔어 어 우리 잘나가고 있어 이 정도면 엄청나지 뭐 훌륭해 훌륭해 맞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실 아까 멸망에 멸망의 무기가 있었는데 맞아 아 이걸 헤쳐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거 그치 우리의 실력이 엄청난거지 인기 음변은 강해가지고 그치 아주 굉장했어 어 다들 동맹을 막 맺어가지고 어 감히 아무나 약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제 거의 광해군 같은 전략이들 광해군 같은 전략이야 광해군 같은 전략이야 어 대사가 하나 해준다고 하자 금 좀 늘릴까 10종도 하니까 10부터 시작해 10부터 시작해 10부터 시작해 10부터 시작해 아 이 정도면 줘야지 완전 설탕이 얼마입산대 요즘 설탕값 되게 비싸다 아까 5원이었지 아 진짜 터뜨린다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종교전 압박도 많이 강하고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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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종교전파 비슷한거 같은데? 여러 번 할 수 있나? 좀 더 많이 할 수 있나 보다 선지사는 아 종교전파 세 번이네 어 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오! 신자 13명 됐어 그렇지! 어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 우리 것만 믿어 지금 됐네요 그럼 여기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렇지 14명이니까 딴 데로 가야지 바빌론 가줄까? 바빌론 가서 여기다 퍼뜨려줘 아 석탄이 필요하다 아 여기 위에 여기에 줄까? 아 여기 여기 티레 티레? 그래 티레 해줄자 티레 얘 여기 빠지고 이제 티레로 가자 어 이 석탄 야 석탄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데 하아 뭐 짓지? 할 게 없네 지금 경찰서? 할 게 없네 진짜 예술관비도 이런 거 볼 게 없어 영웅적 서사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진짜 모든 도시에 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 작업장 우리 없어? 야드화 야드화가 없대 작업장은 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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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자 연구 지금 5초 남았으니까 기다리자 아 지경을 안됬는데 니네한테 아 저 니네는 언제 뒤통수를 칠 수 아 1등 됐어야 돼 아 그러네 어 능가했어 안되는데 엄청 강하게 됐어 하아 진짜 저건 아닌데 아니면 우리는 양쪽 국가에 알람방을 껴야돼 아 진짜 지금 딱 뭐 한반도를 보는 거 같은 분이야 지금 딱 한반도를 보는 기분이라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오케이 현대시대야 아 우리 이제 현대야 어 뭐 상인 나왔다 세강? 금 플러스 5 아냐아냐 그냥 가가지고 발레타나 이런데 가가지고 차이 무적하는게 나아 맞아맞아 발레타바가 여기다 무적 가자 그럼 티레 그럼 올라가자 그래그래그래 티레로 가자 여기로 가야지 ator 알미늄 팔아도 되겠다 우리 이제 알미늄 팔아도 되겠어 흥 안녹할 아냔 안 된다고 진짜 귀찮게 함 стро 오 intelig 저기 어디로 갈까 다빌렁 보낼까 바빌루 하나 있어 아 하나 있네 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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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약하래 안되겠네 쇼손 한개밖에 안넘었어? 진짜? 다 털렸나보네 다 털렸네 진짜 우리 이념 선택해야돼 아 그러네 다 친밀해 어디다 스파이를 보내지? 지도한테 보내야돼 카르타고에 보내야돼 카르타고 카르타고? 수도에 보내자 카르타고 보내자 스파이 이념 우리 그때 평등했다가 망했거든요 평등은 진짜 아닌거 같애 전체 아니면 체제 가야되는데 체제가 낫지않아? 기념비가 생산하는 행복이 이만큼 존경합니다 건물금 몇이 드는 금액 34%만큼 잠수합니다 우호주에서 사올때 15%의 공격 플러스 받습니다 스파이기숨지원 적의 스파이를 체포할 확률이 죽으면 어떻답니다 작업장 공장 태연의 발전숨이 온다 발전숨이 행복이 이로 올라간다 지금 우리 다 지을거니까 국민의료보 이것도 좋아 과학아카데미도 오 좋네 이거하자 인정주의 그래 우리 이래 체제 체제 그래 어쩌다보니깐 우리가 사회주의가 됐네 사회주의 됐어 신권정치의 사회주의야 이슬람교는 안돼요 그렇지 반대 반대 어쩔수없대 종교는 양보할수가 없어 우리가 종교국가인데 저걸 양보하면 안되지 이슬람하면 큰일나고 이슬람이 밀려올거야 한영하고 동무 다른 동물을 만나서 기쁘 우리 경쟁에서 서로 도웁시다 오 좋은데 제정은 우리 데를 안치지 안치지 미쳤나봐 알겠어 우리도 같이 비난할까 그럴까 제의별로 약한 나라좌 비난 그래 우리도 비난하자 아야 안되 님이 고꾸란 말이야 니 혼자 싸우라고 좀 야 거기가 바비옆에 붙어가지고 심 MIT가 어! 이거 괜찮은데? 잠깐만 걔 좀 머리 떨어져있지? 근데 걔 바빌론 아니야? 아니야 바빌론이야 바로 옆에 붙어있어 근데 방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할까? 할까? 전쟁을 할까? 얘네가 비난도 했잖아 솔직히 시작할까? 근데 도시국가가 지금 바로 아래 있어서 힘들어 알레타가 관심 없다고 하자 비난만 해 비난만 우리도 비난만 해 세계적으로 비난 한번 받아보라 그래 사실 얘네 좀 맞으면 지금 좀 싸우면은 우리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아 그럴 수도 있지 공개 비난합시다 그래 나중에 칠넘을 쳐 우릴 도와줄 땐 많아? 아싸 이슬람교 재정 실패 굿굿 부결되었습니다 일외교를 세계중교 맞아 우리 일외교가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된가 나도 밀어줘야지 그러니까 너 그럼 돈도 많이 벌어? 알지? 어 좋아 옆에 이거 안치면은 우린 편해요 그렇지 쟤네가 우리를 보아해주면 방파되어 여기야 방금 비난을 했고 지금 대사가 지워달라는 거야? 미쳤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종교는 가고있나 지금? 뭐 있는거야 진짜 예 다음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좋아좋아좋아 우리는 큰 대국 옆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사랑하면 돼 우리 양대국을 우리는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우리가 거슬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판에 쏘아서 우리가 이긴다 그래 중립외교 하자 우리는